여러분 11시에 입장할겁니다 11시에 맥주 입가시 좀 하다가 올라가 갈겁니다 스페이스 플러스 지금 벤콕에서 가장 핫한 클럽 이래 갔는데 이 쿱 뺀지 궁금해 레전드라 에이 그래도 같이 간 우리 동생이 그 바오가 있는데 보는 재미 클럽을 보는 재미 이제 하나 돌려 뒤돌아오네 한국인들 가는데 안 가요 우리 로펄만 가지 그래도 여기 온다고 이러고 입었는데 뭔지 메이커 LMS 이런거 있는지 눈에 입어줘야되는데 슬랩봐도 LMS 패드를 못붙였네 원래 구경 잘해라 여러분들 구경 잘하세요 하나뿐인 구경 자 지금 출발해보십니다 여러분들 들어갔을때 입구부터 가보이 드릴게요 갑니다 여러분들 출발 스페이스 플러스 등간 입구입니다 여러분들 3층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좀 있으면 자들이 또 내 옆에 있을수도 있다 자발이 내 옆으로 올수도 있다고 아 이게 스페이스 플러스입니다 여러분 입구 토입 스페이스 플러스 이쁩니다 여러분 자 들어가자 아르바이트 아 아르바이트 아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형 몇 분에 그래도 ya 응? 재패에서 물었으고 sia 시리즈 마이콜 실수 나 아니 이뿅 레이디 가슴 안 나오고 밑에 안 가면 된다 화려한 찜 진짜 깜빡 누가 새싱만네 새싱만나 자 우리 둘이 술 테이블 퍼포먼스랑 모일게요 클럽은 뭐다? 퍼포먼스다 자 우리가 옵니다 퍼포먼스다 터뜨려 탑재다 탑재 터뜨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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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자 놀자 터뜨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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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